지난해 12월 우리 군의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관측 위성이 첫 번째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. 한화 시스템은 소형 싸 위성이 지구 상공 650km 우주에서 촬영한 미국 뉴욕 맨헤튼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군사 정찰 위성에 가까운 1m급 해상도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낮과 밤, 악천우와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. 글로벌 위성 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우리 돈 837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화 시스템은 앞으로 위성 개발과 제조, 서비스 등 우주사업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